후반전의 주인공 수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생 후반전 한번보고 달리거려 경주와처럼 사랑은 왔어 있네 무척다 오지 못하나 돌아오는 우정일도 바쁘지 않아 행복하면 선물일거라 행복이란 누군가가 아플 순 없잖아 내 맘속에 있는 거잖아 고생한 나한테 아끼지 마라 후반전은 내가 만든다 후반전은 내가 만든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생 후반전 후반전 한번보고 달리고 달려 경주 맞춰서 더러웠었네 내조드라도 시워만 돌아오면 우정일도 바쁘지 않아 행복하면 선물일거라 행복이란 누군가가 줄 순 없잖아 내 맘속에 있는 거잖아 고생한 나한테 아끼지 마라 부담소는 내가 만든다 부담소는 내가 만든다 부담소는 내가 만든다 고생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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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음악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멋진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후반전은 우리 그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가 아파요를 불러가지고 새로 조명을 받는 그런 노래를 작곡하신 우리 정상훈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멋진 후반전이란 이런 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는 가수 수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